이번에는요 특별한 공연 한번 마련했습니다. 우리 여태까지 춤추던 우리 예슬이 언니 우리 우리 각설이 예슬이의 공연 노래 한 곡 층에 들어보고 첫 번째 노래 자랑 순서가 들어가겠습니다. 일본 참가자 이상달 선생님 오셨나요? 어디 계셔요? 손 한번 들어봐. 아 네 우리 예슬이 공연 한번 듣고 노래 한 곡 하시고 자 안녕하세요. 그렇지? 어머니야. 어머니 내 좋아하나? 웃긴다 참말로 너무 좋고. 자 안녕하세요 어쨌든 우리 베네콜 그래도 돌베. 돌베가 유명한가 봐 그죠? 돌베 기원제인데 그래도 내가 기원제라면 내가 인입해도 내가 대학교를 놓은 사람이야 그것도 3층 교육대. 경기 나왔으니까 큰절 한번 올리고 올리고 제가 또 공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참려 돌베. 돌베 당분이 어쨌든 우리 베네콜을 잘 이끌어 주셔가지고 베네콜 있는 사람 다 묶고 살도록 해 주시옵소서 큰절 놈들 참려 견례. 박수. 보인다 단디. 단디. 그렇지. 안 보이게 참려 견례. 그렇지 그렇지. 상하게. 그래도 우리 그래도 사람들이 안 가시고 계시네. 나는 갔나가 싶어서 엄청 놀랐는데 가슴이 졸랑졸랑했는데 나는 졸랑졸랑하더라고. 그래서 오늘 우리 기원제가 잘 된다고 생각하시면 박수 세면 됐나? 자 박수 세고 시작. 치 치 치. 박수도 보시자. 이 차 차. 박수 한번 보시자. 그렇지. 오늘 또 이렇게 살짝 볼 사람은 3년 됐을 수 있고 안 볼 사람은 그냥 인생 그대로 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우리 돌베 축제에 이렇게 장을 문을 열어준 우리 대표님한테 저쪽에 계시는데 박수 한번 드세요. 저쪽에 잠깐만요. 잘생긴다. 그래서 어쨌든 이 계기로 해서 1회 2회 3회 4회 잘 갈 수 있도록 기원하면서 제가 기운제에 잘 어울리는 노래 진도백이. 한국. 올리고 여러분과 같이 놀겠습니다. 갑시다. 자 퍽 잡고 퍽 잡고. 퍽 잡고. 퍽 잡고. 아이 쉬고. 아이 쉬. 羽. 羽. 박수 한번 치고. duration 진리리리리리 박차 한번 치고 질리리리리리리 에허리 Doll Ой 오 소파OP 파기에서는 Ł slogan 맘을 이름 arithmetic 남을 키워라는 진노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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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후위에 생발을 석대에 얹어 울부흘바람을 만나시고 진노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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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짐기 바람을 견디며 바다에 찬을 받아 신고 막치만을 지켜 진노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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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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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연이여 호흡면을 기리며 이 양대에 기원하는 진노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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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감한 피어버리시마 아이씨 아이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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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야이 아이아이Point 단지 휘워라 희지워라 파도가 눈에 한나 춤을 추자 진노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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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리새바른 성대에 앉아 울부흘바라 울부흘바라 진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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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진 이 바람을 창기여 바다에 창을 막아지고 막지마을을 지켜 진또기 진또기 아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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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고양이여 풍나고 물량이라 목소리로 신나게 춤을 추냐 풍경이라 진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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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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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고양이여 아흐 아흐 아 아 신종인 박수 아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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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흐 아흐 아흐 손넘아가겠다 여러분 너무 고맙다고 제가 인사드리겠지 찬역행렬 아리가드 고장이 반스 그리고 제가 오늘 어쨌든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기대하면서 예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우 우리 예슬이 언니 저한테 마이크를 자꾸 주면 내가 손에 저를 껴